2, 30대들이 재무 준비하는 기본, 기초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양극화라는 건 돈을 많이 번 사람과 못 번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어떨까 하는 게 토마 피켓티에서 볼 수 있는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들은 괜찮더라도 제가 20대, 30대는 저기도 써놓았는데요. 재무적인 준비는 꼭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적 준비를 지나고 나서 늦게 다시 돌아오기가 힘드니까 후회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좀 이렇게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좀 갖추면서 나가시면 나머지는 뒤에 가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많이 나온 김에 짧은 시간에 설명하시는 건 알겠지만 2, 30대들이 재무 준비하는 가족 기본, 기초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별거 없습니다. 요즘은 맞벌이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맞벌이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어린 자녀가 생기면 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혹시 그만두더라도 빨리 복귀하는 게 좋고 부모님께 혹시 맡기면 충분히 드리고 부모님께 적게 드려도 되니 그러시지 말고 충분히 드리고 나중에 앞으로 퇴직 연령도 되게 늦어질 겁니다. 지금 30대 이런 분들은 언제 퇴직할지도 모를 정도로 늦어질 테니까요. 자기의 커리어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연금 들고 그게 국민연금도 맞벌이 되죠. 퇴직연금도 맞벌이 되죠. 개인연금도 맞벌이 되죠. 한 명이 한 걸 곱하기 일을 해보면 그 연금만 착실하게 잘 들어놓고 그걸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더라도 노후 준비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연금에서 알아서 운용을 해 주니까 그거는 저희들의 관심 밖이니까요. 다만 공백기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게 잘 채워만 주시면 되는 거고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정기예금을 넣을지 투자자산을 넣을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젊은 분들은 꼭 좀 저는 투자자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글로벌 자본가가 되어라고 그럽니다. 글로벌 자본가. 이전부터도 이걸 주장해 왔었는데 노동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부분이 노동자죠. 무슨 재벌이제 아니라면 사실은 오너가 아니고 노동자가 많은데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을 받는데 임금을 받는 사람이 저축한 돈으로 예금을 해놓는 것보다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자본을 갖는 게 낫습니다. 이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기계를 때려붙였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노동자들이 기계를 때려붙은 것보다 차라리 그때 주주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주식을 나누어달라 이렇게 한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고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뒤에 가서 다 상장이 되면서 누구나 주식을 갖게 되면서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거의 주식이 한 70% 들어가 있으니까 미국의 노동자들은 DC형에 드는 사람들 퇴직연금 중에서 자기가 운용을 할 수 있는 거기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일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30대들 제가 보니까 30대들은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30대도 여전히 퇴직연금 같은 경우 보면 원리금 보장형을 선호하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마 피켓티나 21세기 자본 왜 세상은 이렇게 자본주의는 양극화가 될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양극화라는 건 돈을 많이 번 사람과 못 번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어떨까 하는 게 토마 피켓티에서 볼 수 있는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자본을 가져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본이라는 게 주식이나 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저 자본밖에 예상 못했어요. 두 번째가 상속입니다. 더 확실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상속세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기가 거의 어려웠기 때문에 거의 상속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배경을 한 유럽 영화나 드라마에 거의 대부분 끼어나오는 것들이 상속입니다. 상속자죠. 네. 상속 이야기들이 꼭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때는 이게 돈을 버는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제 세 번째가 튼튼한 곳에 우량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모아놨더라도 한 번씩 부가 확확 줄어드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곳에 부를 갖다 놓으면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제가 피켓티 책에서 본 부를 이루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자본을 가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분들은 꼭 좀 노동자지만은 나는 글로벌 자본가다. 제가 글로벌을 붙인 것은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좀 가지라는 의미에서 글로벌 자본가를 해서 이 둘을 꼭 좀 겸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적 연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30년 지나시면은 노후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 처음 출발점을 잘 해놓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뭘 해놓고 나서 중간에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이니셜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포인트. 이 포인트를 잘 해놓아야 됩니다. 출발이 좋아야 뒤도 좋게 되는데 그래서 그 출발의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연금을 드는 게 낫습니다. 세액 공제니까 실질 수익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우선으로 연금을 드시고 중도에 해제하지 마시고 글로벌 자본가처럼 이렇게 딱 투자자산으로 해놓으시면은 20년, 30년 후에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20, 30대를 위한 조언을 들어보니까 혹시 결혼이 먼저 해야 되는 건가? 지금 맞벌이만 말씀하셔가지고 결혼하실 생각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이 책에 조금 아쉬운 점이 그 됐어요. 솔로를 위한 방법이 별로 없었다. 이 책에. 저의 능력밖이라서 그래요. 아직 비율상 보면 결혼을 하는 사람 비율이 높으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 싱글이면 사실은 더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 여력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부부는 이렇게 둘이 있다 보면 서로가 서로 간에 소위 말해 해지가 됩니다. 한 명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벌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자기가 아프면 벌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배우자가 하나를 내가 안 보이는 배우자를 하나 키운다 생각하고 그 준비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것이 저는 혼자 싱글이신 분들의 재무관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싱글은 조금 상황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힘든 상황은 외벌이인 경우는 자녀도 있고 하면 한 분이 계속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더 이렇게 축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프장에 가면 50대 이런 여성들이 골프를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외벌이라도 다 유지가 될 만큼 소득에 비해서 물가도 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도 그렇고 거의 외벌이로 힘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물가나 문화생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세금도 많아지고 사회보장 비용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할 수 있으면 부부가 결혼을 하셨으면 맞벌이를 해야 아마 앞으로의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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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